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석근입니다 배 선생님께서 신청을 해주셨는데 맨날 며칠씩 듣습니다 물새 한 마리를 조금 빠른 템포로 여기 디스코가 하나 나왔네요 그리고 그거 또 하춘하 선생님꺼 노래로 해서 날버린 남자가 조금 더 템포가 빨라요 그래서 그거 두 곡을 물새 한 마리하고 날버린 남자를 배 선생님께 보내드립니다 물새 한 마리 여자 키는 G마이너인데 이걸 E마이너로 F2로 해서 두 키만 내려서 샵 3개로 해드리겠습니다 물새 한 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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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샵 3개로 해드리겠습니다 물새 한 마리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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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